추아가 걸그룹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? 뭔 말이야? 히히히요 최애 걸그룹이 요즘에.. 나는 부부서 우는데? 에잇? 내가 봤을 때 추아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요즘 르세라빈 아 르세라 빈 야 미친라, 야 미친라 땡큐 나 원래 좋아해 저는 요즘은 같이 활동하니까 그리고 아마도 콘텐츠 잘 찍으니까 Broadway드가 너무 귀여워서 너 요즘 세나비 좀 더 예뻐한 거 같아 노노노노 아니 이럴 수가 네 네파티즘 셰스 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